신세계그룹이 ssg.com에 투자했던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을 제3자의 전량 매매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마트 신세계는 ssg.com의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 에쿠티 파트너스, BRB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FI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 중인 ssg.com 보통주 131만 6429주 전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마트 신세계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계약에 앞서 이마트 신세계와 어피너티 에쿠티 파트너스, BRB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지난 2019년에 맺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푸드옵션 효력은 소멸됐다는 데 상호 합의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ss.com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